이렇듯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공개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옥죄고 있는데요. 유권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표심으로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치러진 루이지에나주, 지난 5일 실시됐던 4개 주 선거에서 이미 3곳에서 패한 공화당이 루이지에나 주지자 선거에서도 또 패하게 되면서 공화당 내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나 3차례나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루이지에나주 탈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무의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의 강세인 남부지역에서 유일한 민주당 주지사로 재임해오던 에드워드 주지사가 또다시 공화당 후보를 꺾게 되면서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공화당 측의 적색 신호등이 켜진 것입니다.